1. 2. 2. 2. 2. 3. 3. 오늘 듣자 조금만 있다 해드릴게요. 지금 좀 금박한 상황이라가지고. 이래서 나보고 베린이라고 하나 봐. 아. 여러분 제 배를 보세요. 양심이 남아있겠어요? 다 먹었지. 배가 산만한 건 좀. 너무 저를 과대평 가시는데? 저 야구 안좋아요. 이제 내려와. 보급보면서 베린이가 아니라는 것에 위증거를 제출한다. 그렇죠. 내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에어드랍보고. 뭐야 저사람 왜 지금 내려오죠? 라고 말하는 멘트 있어요. 유튜브에. 진짜. 아. 아까 대용량 버렸는데. 아이씨. 아. 뒤에 차 있겠지. 설마. 날 빤스런 시키겠어? 설마. 그냥. 믿고 하세요. 여러분. 헨리포드가 그랬어요. 당신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믿는대로 될 것이다. 뒤에 차 있습니다. 믿고 하세요. 아이씨. 이거 먹을라고 계속 파밍했는데. 아쌔. 믿습니다. 되렐루야 컴아왕. 그렇죠. 되렐루야 컴아왕. 예? 아이고 류코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아 감사하죠. 헨리포드. 헨리포드. 누가 햄 리포드래. 먹을 것 생각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햄이 햄으로 들리지요? 어? 이럴땐 그런거 생각하지마 너무 먹을거 생각한다 와 이거 밀비안걸릴수도있어 첫짜기장에 29명? 와아 이것도 옴닉 한마리 있네? AK로 맛밥 깨줘야겠는데? 옴닉 한두마리 예상합니다 제가볼때 난 치킨 보단 족발 그중 냉채 족발 그냥 둘다 먹어 둘다 꿀꿀란이랑 그냥 둘다 먹어 고민고민 하지마요 둘다 먹어 둘다 이다음 자기장이 좀 중요한데 이다음 자기장이 진짜 밀비안이 아니라 뭔가 좀 어중간하게 진짜 어중간하게 마치 제 뱃살처럼 나오면은 배타고 육수배타야 되거든 일단 배로 확보해놓을께요 일단 배 발견 와 이거 진짜 위로잡히면 진짜 양아치다 이건 진짜로 이거 진짜 불로우를 얘기해야돼 맞지 그러죠? 아이고 수육메탈아뇨 어어 바다에 제가 떠있으면 그게 수육이게 잠시만요 저 사람인가? 아쿠아리인가 잠시만요 에라이 모르겠다 덤벼라 잠시만요 덤벼라 이게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시죠? 데그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상황 알고 계실거에요 님벼라 임 Helena 그분이라면 상현 이를 할 수 А는 NANANANANABM 지금 일 날엔 저기 긴 아 뭐야 뭐야? 어 이거 젠인거 알아요. 이건 젠인건 아는데 자기장상 굉장히 뭔가 좀 약간 긴박하고 위험하고 약간 쫄이는, 그렇죠 긴장되는 저같은 베리니가 좀 힘들어 할 그런 자기장이기 때문에 막 예전에 시청가분들이 나 맨날 물 먹는다고 하면은 소리 듣고, 아니 소주 드시는거 아니냐고 물이 아니라 도핑하시는거 같은데 이랬었는데 옛날에 휴 자기장 켜난 제가 볼때 여기에 이제 그 수육들 한 세마리 있거든요 제가 볼때 이 차타고 나가가지고 엉팹을 만들어서 제가 일단 그 물고기들 다 잡으면 돼요 일단 차소리 왜 이제 두소리나 썼는데 찬주님 마음상커누원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운거랑 배 나온거랑 무슨관련이죠? 가야죠 가야죠 일단 다음 자기장부터 시작해요 다음 자기장부터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야되는데 왜 한명도 안오네 네 저거 진짜 무슨 소리야 돼지고기 맛있죠 인정 어? 무슨소리야 오토바이 소리 안났어요? 저기 고맙습니다 골뱅이 배만 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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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하나 그래 그쪽에서 정산식 정산식 고맙습니다 정산식 외벅을 오뉜 쟤 머리 깨졌네 피 없을거에요 숨이 줄어들어서 물안에 많이 못있거든요 두네들 다 조금만있다 해드릴게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서 조금만있다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있을텐데 조금만 더있을텐데 조금만 더있을텐데 조금만 더있을텐데 산뚝이지? 산뚝이 고국을 먹었다는 뜻인데 산뚝이 고국을 먹었다는 뜻인데 산뚝이 고국을 먹었다는 뜻인데 산뚝이 고국을 먹ị 왕쌉 뭐야 쟤 뭐 뭐해? 저 아저씨 렉걸린거 같은데 뭐 띠키티 컴마왕 모르세요? 컴퓨터는 컴마왕 혹시 모르시나요? 렉걸린거 같은데 띠키티붌시는데 하니야 음 좋아 아 이거는 뭐 내가 뭐 딱 치킨이었지 이거는 아우 야 근데 보트 리드샷 좀 약간 깔짜맸는데 깔담 고맙습니다. 리플 뭘 깨있나요? 아우 깨있어 나 리플 아우 아 저분 렉걸리신 것 같아 내가 봐도 렉걸린 것 같아 얘가 더 불쌍해 솔직히 얘가 잠시만 얘가 더 불쌍해 봐봐 여러분 이거 잡고 나서 와 에임정화 잡고 나서 갑자기 수영하고 있는데 머리 한 대 맞고 오 뭐해 피도 없어 채워지도 못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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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빈이 왜이래 뭐야 뭐야 시점이 안보여 얘가 제일 불쌍해 숨 없어도 못들어가 피깜기 때문에 아이고 저베트 감사합니다 요럼 짤리 보디 감사해요 아이고 공익원님 또 25,000원 툴크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정확하죠 피해도 소용없어 여기서 이제 아 이 사람 여기 있었구나 와 가봐 여러분 물고기가 더 있을거라 했잖아 내가 혼나왕은 잘못없어요 블루홀이 잘못했네 그렇죠 블루홀이 잘못했지 할콘니 예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배를 타는 순간 야 너 배 언제 타냐 멀었냐 아 여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멋있다 우와 얘기라고 하겠다 아 시점 시점 부분 컷망 안쓰신 분 봐봐 봐봐 막 렉걸리고 지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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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핵이야 뭐야 조순이 나한테 바로 대 어 뭐야 어 핵 쓰다리 핵 걸렸나본데 뭐야 이 사람 핵인거 같은데 방금 조순이 나한테 바로 대는데 하지만 결론은 이 사람은 컴마왕이 아니었던거죠 그렇죠 컴마왕이었다라면 저런일이 없었을거에요 그죠 핵인가 제가 핵이었나 이 판 진짜 인원수가 핵이었거든요 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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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져야죠 나쁜새끼들어 자 전과자제도 만들어야돼 게임 전과자제도 다행히 공유 이 이 공유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